현대 자동차의 중국 현지 모델인 랑동사진 현대차 현대, 기아 자동차가 중국 신차 품질 조사에서 43개 일반 브랜드 가운데 1,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차량 도입 후 2에서 6개월이 지난 소비자들의 품질 만족도를 조사했다. 발표한 2017 중국 신차 품질 조사에서 작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팔린 251개 차종이 대상이다. 차량 100회당 불만 건수를 집계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품질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기아차는 88점을 받아 역대 최고 순위인 2위에 올랐다. 차급별로는 현대차 루이나 랑동 기아차 K5 등이 각각 최우수 품질상을 수상했다. 현대, 기아차 관계자네 최근 중국 시장에서 이런 성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성적을 달성한 건 큰 의미가 있다. 신뢰는 걸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재한경닷컴 기자 s-a-n-g-j-a-e at 한경점